안녕하세요. 자, 선생님들 이제 시험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교육과정도 물론 굉장히 중요하지만 논술 걱정되지 않으십니까? 특별히 논술 때문에 힘드신 선생님들을 위해서 One Day Master, 뭡니까? 하루 만에 끝나는 그래서 하루 만에 끝나는 코어 논술, 저희 코어 시리즈는 굉장히 강의를 좋은 강의들만 특별히 모은 것이 코어 시리즈거든요. 코어 시리즈의 위력은 어마어마합니다. 교육과정의 경우에도 코어 시리즈만 하면 성적이 막 엄청 오르는 거예요. 서술시가 안 되던 거, 코어 시리즈는 비법입니다. 코어 시리즈는 전략입니다. 코어 시리즈는 정말 선생님들께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만병통치 수험 전략입니다. 자, 그래서 논술에 있어서도 코어 시리즈를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간이 없잖아요. 논술 가지고 며칠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루, One Day Master입니다. 하루면 논술의 핵심을 다 잡을 수가 있는 그런 반을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논술이 전혀 안 돼 있는 분은 안 돼 있는 분대로 그다음에 논술이 어느 정도 되어 있으시지만 걱정되시는 분은 또 그 실력 그대로 해서 모두에게 유용한 반을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논술 이제 이지선과 함께라면 논술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핵심적인 모든 것을 짚어드리고 비법, 만능 틀, 만능 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논술 그럼 어떻게 강의하나 궁금하시잖아요. 자, 이 강의는 선생님들 잘 아시겠지만 저는 대학 교수 출신이잖아요. 유아교육학과 학과장 교수 출신인 것을 아실 겁니다. 자, 그래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출제위원 인력풀 교수이면서 저는 학과장, 유아교육학과 학과장을 굉장히 오래 했잖아요. 그래서 현직 교수 출신, 우리 유아인명시험은 대학 교수가 출제하는 것을 잘 아실 겁니다. 자, 저와 더불어서 혼자 한 게 아니라 대학교 수진이 함께 출제한 예상 문제를 드리기 때문에 적중률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거의 뭐 지문이 그대로 나오는 때도 많기 때문에 100% 대학교 수진이 출제한 문제로 해서 적중률 최고, 이런 문제로 다 구성을 해드릴 거고요. 자, 저는 강의는 4시간 정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이제 보실 자료들은 좀 많이 드릴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핵심만 딱딱 집어서 강의를 해드리고 왜냐하면 강수가 너무 많으면 선생님들도 듣는 것도 부담되시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만 딱딱 집어서 강의를 해드리고 선생님들은 자료를 보시면 되게 그렇게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조화된 논술 전략을 알려드릴게요. 논술도 외울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거를 딱 모아서 정말 논술도 구조화해가지고 가장 외우실 수 있는 형태로 정리를 딱 해서 드리겠습니다. 논술도 볼 게 너무 많으면 또 힘들잖아요. 저희가 이미 기존 반에서 논술 모음집 이런 걸 드렸는데 그거보다 더 간단하게 줄여드리겠습니다. 진짜 요약해가지고 논술도 몇 줄로 딱딱딱 요약된 테마 몇 가지 이렇게 모아서 드릴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들께서 그거를 보시고 그것만 외우시면 쓸 수 있게 그렇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논제별로 해가지고 완전 요약된 거 있잖아요. 키워드하고 이런 거 요약된 걸로 딱 드리고 그걸 가지고 일단 그거를 외우시면 쓸 테마가 머릿속에 이렇게 딱 들어가 있으면 그것만 딱 외워져 있으면 어느 정도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진짜 하루 만에 논술 끝내게 그렇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서론, 결론, 만능틀도 드리고 만능틀은 그동안 드려왔어요. 만능틀도 또 드리고 그리고 이제 논술 어떻게 써야 되는지 그 다음에 논술 관련해가지고 출제 예상 문제들도 드리고 무엇보다 논술 안에 들어갈 테마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완벽 딱 정리해서 간단간단하게 정리해서 각종 테마를 다 쓸 수 있게 그렇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글을 어떻게 쓰는지 정말 어떻게 문제를 읽고 어떻게 써야 되는지도 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됩니다. 논술은 그렇게 오래 할 필요 있습니까? 그리고 게다가 맞춤형 1대1 개인과회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줌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고요. 또 학원에 직접 오셔서 하셔도 상관없겠습니다. 1대1 밀착 개인과회로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최신 출제 경향을 분석해서 2019 개정 누리 과정을 반영한 그런 문제와 해설로 함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실전 연습, 실제 시험과 동일한 모의고사 이렇게 오셔서 보셔도 되고 아니면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실전 모의고사 문제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 지도를 계속하니까 합격생들의 노하우를 많이 갖고 있어요. 답안도 갖고 있고. 그래서 합격생 노하우를 생생하게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지도가 들어간다. 그걸 기억을 해주시고 그런데 강의가 한 번이기 때문에 이 반은 굉장히 가격이 저렴합니다. 선생님들께서 아마 가격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을 최대한 배려해서 가격을 완전히 낮췄어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이 논술은 진짜 이 강의 하나면 해결이 가능하게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런데도 학원하고 어렵게 합의해서 가격이 많이 낮아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이 반은 많이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강의 구성은 논술 마스터 전략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최신 마스터 전략을 소개를 해드릴 것이고 개인 가회가 또 들어가요. 개인 가회 전략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수강 혜택은 핵심 자료를 제공해드리고 핵심 요약 자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요약 자료 그것만 딱 갖고 달달달 외워가지고 외울 수 있게 딱 해드릴 거예요. 그러면 논술도 요약 정리가 가능해요. 논술 구조화 요약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생한 합격생들의 공부 자료와 답안지를 제공해드리고 무엇보다 진짜 어렵게 저는 선생님들께 무료 강의도 너무너무 많이 오픈해드리고 싶고 정말 저렴하게 드리고 싶지만 또 이제 학원 시스템은 제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정말 힘들게 논술 1회차 강의를 오픈할 수 있게 되었고 1회차 동안 저는 다 해드릴 수 있어요. 진짜 다 해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학원하고 진짜 어렵게 어렵게 협의해서 가격을 많이 다운시켰어요. 선생님들이 진짜 저로의 기회인 것 같아요. 저는 모든 선생님들에게 정말 모든 것을 다 드리고 싶습니다. 유아이명 선생님들께 모든 것을 다 드리고 저의 모든 시간과 모든 것을 오직 선생님들을 위해서 다 드리고 또 선생님들께 정말 합격의 기쁨을 암겨드리는 것이 저의 가장 큰 꿈이고 소망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논술 걱정 이제 하지 마세요. 논술이 필요하신 선생님들은 요강이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추석 때 또 논술 무료 강의도 오픈을 하는데 그것도 너무 좋아요. 논술 암기장 무료 강의도 굉장히 좋은데 그거하고 요강이하고 같이 들으시면 효과가 배가할 것 같아요. 그래서 논술이 걱정되시는 분은 논술 암기장도 진짜 간단하거든요. 그거랑 요강이는 하루만 돼요. 강의는 4시간 안에 다 끝낼 거고 진짜 좋은 자료, 보석과 같은 자료들을 아낌없이 다 드릴 거기 때문에 그 두 강의는 이제 논술 걱정은 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선생님들 논술 너무 중요해요. 논술도 당락을 가르는 관건이 됩니다. 자, 저는 교육과정 강의 진짜 주옥 같은 강의들 100% 적중하는 강의들 시험장에서 그대로 만나는 문제들을 충분히 공급해 드리고 있는데요. 논술 무시할 수 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는 논술 원데이 매설, 그렇죠? 그래서 하루 만에 끝내는 코어 논술 매스터 클래스를 드디어 오픈하는데 많은 선생님들을 만나 뵙기를 기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 아무 부담 갖지 마시고 지선쌤과 한번 만나서 이 논술을 완벽하게 해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많은 선생님들에게 많은 것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들께 합격의 기쁨이 함께하도록 제가 늘 선생님과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